안녕하세요. 분양하는 홍언니입니다. 안산의 랜드마크가 될 프라이빗 오피스, 더하이클레어 안산입니다. 프라이빗 오피스와 상가로 구성되는 더하이클레어는 지하 1층부터 지상 27층으로 구성됩니다. 업무용 섹션 오피스는 지상 23층에서 27층 총 5개층에 위치하고, 업무와 휴식이 가능한 풀옵션 오피스는 지상 8층에서 지상 22층 총 15개층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업무를 끝내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운동시설이 지하 1층에 위치할 예정이고,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가는 지상 1층, 주차장은 지상 2층부터 7층, 총 6개 층이라고 합니다. 건물 구성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입지를 보면, 공공기관 밀집 지역으로 안산시청을 비롯해 다수의 공공기관이 자리잡고 있으며, 하루 평균 유동인구는 약 5만 명이며, 직장인구만 6천 명으로 최대 상권인 지역입니다. 그리고 기존 4호선을 비롯해 신안산성 개통의 호재도 있는 트리플 역세권입니다. 평택 시흥고속도로와 영동고속, 수도권 제2순환고속, 서해안고속도로 등 4개의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안산의 랜드마크가 될 프라이빗오피스와 상가인, 더 하이클레어 안산의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블로그에 분양하는 홍언니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고, 홍언니에게 연락주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 홍언니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보다 많은 현장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